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은 어떤 이유일까요? 인연이죠 그것도 다 저는 오고 가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대략 전 예지몽 잘 꾸잖아요 예지몽 꾸보면요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거 보면요 아니 10년 전 걸 꾸는데 맞아요 그러면 신기하지 않아요?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게 있겠지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사 같은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들은요 대략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전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카르마로 얽혀 있는 중에 대략 방향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로에 차 한두 대 다니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수많은 차들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도로에 쏟아졌다 서로서로요 자유도가 줄어요 대략 정해집니다 떠밀려서 가죠 카르마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대략 정해져서 떠밀려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카르마의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죠 카르마의 태풍이 불면은 여지 없는 이유가요 못 막는 이유가 인력으로 떠밀려 갑니다 그러니까 떠밀려 가는 중에도 정신 차려야죠 실전 보살 또는 카르마 무시하고는 안 된다 카르마는 수용하라 그리고 바라밀로 경영하라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라밀로 바꾸면 되고 수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바꾸기 힘든 부분이고 경영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카르마에는 바꿀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다 자동차 꽉꽉 밀려 있을 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미치고 팔짝 뛰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결 따라가야지 수용은 해야죠 수용은 하되 깨어가지고 활로를 계속 찾아내는 건 필요하다 아직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인생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주니까 다 내 자유에 달린 줄 알고 막 해보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도로에 차 꽉 막힌 상황이구나 내가 한 선택들 남들이 한 선택들이 모두 그게 하나의 거대한 카르마의 장에서 인과관계의 장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다 피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가는 게 있고 피할 수 없고 이제 예전에 지은 게 올라오는 게 있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구업 예전에 구업의 결과물은 수용하고 새로 지는 업은 내가 경영에서 하자 데이터를 입고 오는 게 있고 실내에서 이렇게 나아가 놀이나 주니까 구매들을 찾고 오는 게 있고 모든 문제를 찾아보니까